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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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ACP PSG 신제품 발표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분 좋고 아무튼 영광입니다. 저희는 MBC 공채 개그맨이고요. 요즘에는 코미디 빅래그에서 꽃등심 팀입니다. 저는 꽃을 맡은 황규라고 합니다. 저는 등심을 맡은 이국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실 상당히 긴장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 앞에서 오전 11시에 개그 칠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지금 등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HP에 관련돼서 우리 신제품 컴퓨터에 관해서 노트북에 관해서 요점 정리를 저희가 했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좀 저희 좀 바라봐주세요. 이제 국주씨도 왔으니까 우리 남자 기자님은 많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많이 마음 열고 저희는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얘기했으면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겨보려고 아휴, 미쳐버리게 되겠다 충분히 이 정도면 할만한 것 같아요. 저희는 불만고발이라는 코너인데요. 어떤 우리 국주씨가 불만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좀 주세요. 네, 우리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 오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만고발의 전환규입니다. 제 옆에는 불만으로 가득 차 귀뚱협회 회장님, 귀여운 뚱땡이 이국주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불만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얼굴만 봐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H&T에서 새로 나온 울트라북 폴리오 13을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굉장합니다. 아니, 1.49kg, 18mm의 이 슬림함을 자랑하는 울트라북.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너무 얇아요. 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노트북이에요. 그냥 노트지. 이것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얇아서요. 저는 책인지 알고 이렇게 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칭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 얇아서 손을 빌뻔했어요. 아유, 이국주씨. 막만하시네, 막만하셔요. 너무 얇아요. 그게 얇은 게 왜 싫은 겁니까? 노트북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얇은 게 왜 싫어요? 저는 얇은 것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요? 어떤 추억이죠? 아니, 제가 명품 이 벨트를 얇은 벨트를 사서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얇은 명품 벨트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뭐가 문제죠? 앉으면 숨어요. 어디가서?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근데 가끔 서서 발을 보려고 해도 숨어요. 네, 어디 갔어요, 이게?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이럴듯 저는 얇은 것이 굉장히 싫어요. 네, 네. 그리고 노트북이 이렇게 얇아서 자기 기능을 하겠어요. 하, 진짜 이국주씨가 잘 몰라서 하네요.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이지만 강력한 보안과 엄청나게 빠른 부팅을 돕는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부팅이 빠르다고요? 그럼요. 그것이 빨라 맞자. 그것이 그거죠. 국주씨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부팅의 시간이 10초 안에 부팅이 됩니다. 10초요? 그럼요. 제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도 10초 이상이 걸리는데 이것은 부팅이 되는데 10초밖에 안 걸린다고요? 아, 정말 10초 이상이요? 진짜 안 걸려요.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수명이, 배터리 수명이 9시간 반이에요. 저는 밥을 먹고 1시간만 지나도 밥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9시간 반 동안 밥을 달라고 안 한대요?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슬림하구나. 네네, 이제 국주씨도 다이어트 좀 하셔야 돼요. 그럼요, 선생님. 자, 이제 불만 없애시죠.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꿈이 개그우먼이 아니고 가수였거든요. 네. 노래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이것을 샀었어요. 이 MB-15를 사서 한 번 음악을 들어봤어요. 이야, 이 조그 셔틀이 탑재된 HP MB-15. 사용해버리니까 어떻든가요? 충바람 났어요. 아니, 스피커가 어찌나 빵빵한지 이것은 충바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충바람이랑 이 HP-15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고요? 네. 제가 한 번 음악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뭐, 춤바락까지 나겠습니까? 네. 한번 틀어보시죠.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안 추려고 했는데 음악만 들으려고 했어요. 어머, 춤 춘다. 춤 춘다. 동전 춤 춘다. 오전 11시에 춤 춘다. 이거 안 추려고 했어요. 이거 안 추려고 했어요. 이런 시스타. 어, 엉덩이 봐. 어머, 이거 기자님들 깜짝 놀란다 지금. 어머, 들이댔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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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빨리 해. 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래? 어, 지금 골반이 틀어질라고 해요. 네네. 아니, 이렇게 음악이 빵빵한데 어떻게 춤을 안 출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이제 뮤직 노트북이 아니고요. 그냥 나이트 노트북이에요. 나이트요? 나이트 노트북이에요. 네, 네. 웨이터, 웨이터 2번 룸에 남자 부킹점에서. 뭘, 남자 그만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 뱅크야. 그만해, 그만해. 앉으시고. 그거야, 6개의 스피커와 2개의 서부 우퍼를 갖춰서 들은 거죠. 이게 바로 최첨단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음악 듣기 싫으면 끄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악을 끌려고 딱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순간. 조명이 켜졌어요. 굉장합니다. 네. 아니, 그냥 손만 가다 댔는데 조명이 막 번쩍번쩍해요. 음악은 빵빵하지, 조명은 번쩍번쩍하지. 이런 일이 제가 어떻게 춤바람이 안 나겠어요. 제가 이 노트북 때문에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지금 두 자리로 빠진 거예요. 네네, 진짜입니다. 이렇듯 저는 이 뮤직 노트북 죽순이가 된 거예요. 네, 죽순이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무 다이어트해도 운동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국주씨의 살. 살도 빠지게 한. H&B15. 굉장하죠, 여러분들. 다 같이 굉장하고 외쳐주세요. 굉장하죠, 어이? 굉장하죠, 어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제 됐죠, 이제? 감사합니다. 아,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요만큼 췄는데도 숨이 헐떡이고 열이 나는데 네, 네. 이것은 노래를 틀고 조명을 번쩍번쩍 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아유, 그거야. H&B만의 자랑, H&B 쿨센스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제품에 H&B 쿨센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제품에 다 쿨센스가 있다고요? 그럼요, 국주씨도 장착해야 돼요. 저는 좀 큰 걸로 장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좀 큰 거 장착해야 됩니다. 이제 됐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H&B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또 어떤 불만이에요? 제가 이거 DM4 이것을 들고 밖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DM4 비치 에디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얘만 쳐다봐요. 얘만 쳐다본다고요? 저를 안 보고 얘만 쳐다봐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저를 안 보고 얘를 쳐다봐요. 아니, 그거야. DM4 비치 에디션 디자인이 이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저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저도 화장했는데 안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지현하고 송혜규한테 밀린 적은 있어도 노트북한테 밀린 것은 또 처음이네요. 왜 그래? 지금 우는... 너 중심 잡아, 중심 잡아라. 너 이거 안 되냐? 너 안 되지, 이거. 울... 울지도 못하네요. 아, 예, 예. 알겠어요. 울지 마시고요. 원래 비치 에디션 블랙 외관에...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블랙 외관에 비치로그가 들어가 있어서 스타일리시하고 이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신소재, 새로운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더 세련되게 만든 거죠. 아, 원래 이렇게 HP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그럼요. 굉장하네.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 고치고 싶으면요. 성형외카 가지 마시고 HP로 오세요. HP로 오세요. 사장님, 저도 좀 예쁘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사장님 너무 어이없어 하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저도 좀. 부사의 표 좀 보세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 안됩니다. 당신이 무슨 기계입니까? 노트북이 막... 기계인처럼... 갑자기 왜 그래. 이거 살이라고. 살, 살. 시키야. 시키야.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여자들도 질투나게 만드는 DMO 비치 에디션 정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아니, 물이 계속 안 바뀌네요. 웨이터, 웨이터, 물 좀 막 갈아주세요. 최고, 재생이 기산됩니다. 다 오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최고의 HP 노트북으로 모든 분들의 불만이 없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게요. Your style, my style, our style. 지금까지 불만구반의 전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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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